자 알테오젠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9월 19일 목요일 알테오젠 이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축하드립니다. 이 종목 코스닥 1등 이렇게 올라섰죠. 실제로 알테오젠 지금 제약바이오 섹터가 엄청나게 강해요.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그 중에서도 알테오젠이 가장 강력한 흐름 보이고 있다. 이거는 정말로 편안하게 지금 오르고 있고요. 실제로 일본 기준 5만 2천 4백원에서 35만원까지 560%가 올랐다. 5배 이상 올랐죠? 계좌는 천만원 투자했다면요. 여러분들 6천만원 이상 만들어 가신 거예요. 이처럼 가장 강력한 종목 1등주에만 투자를 해야 되고요. 이제 대장주로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강력한 종목인데 이 종목은 완전히 상승 추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매수 기회라고 여러분들 추가 대응을 하는 기회는 이렇게 눌림목이 나왔을 때 그래서 이런 기회를 제가 뭐라고 계속 말씀드렸나요? 제 영상 보신 분들은 기회다. 왜? 재료가 지속되기 때문에. 이슈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이슈나 재료가 지속되는 종목들은요. 이런 자리들은 정말 기회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회는 어떻게 될까요? 바로 추가 매수 그리고 신규 매수해야 된다. 하지만 개인 분들이 정확하게 언제 매수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제가 정확하게 얼마 원 확실하게 잡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신호 드릴 거고. 그래서 이런 초점 구간에는 여러분들이 추가로 더 모을 수 있게 제가 도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겠지만요. 주식 투자는요.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고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럼 돈과 수익이 따라 오려면요. 가장 중요한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대응을 여러분들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저와 함께 할 거고요. 이 대응 모든 게 무료예요. 그래서 무료인 만큼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이렇게 꾹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중요한 거는 이 종목이 완전히 신고가를 뚫었죠. 이제 신고가인데 지금 현재 최저점에서 500%밖에 안 올랐어요. 이 종목이 1등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최소가 10배입니다. 그러면 지금보다도 주가가 20만 원 이상은 더 올라야 돼요. 그럼 최고 60만 원 이상 갈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은 강력하게 홀딩해 주시고 오히려 올름 추세에서 눌림목 올 때마다 추가로 담아야 된다. 이런 추가 매수 기회를 제가 잡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대응을 저와 함께 하실 분은 상단의 번호 010-4983-8709 이 번호로 숫자 1 문자 주시면 제가 바로 답장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 키트루다 관련해서 계속 이슈들 호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키트루다, SC, 임상 등 호재 지속, 알테오젠, 코스닥 시종 1위 왕자 굳혔다. 이렇게 향후 좋은 소식들이 많기 때문에 1위 탈환했고요. 그 알테오젠은 다음 달 머크의 키트루다, SC, 임상 3상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다. 항체양물접합제 매출 1위, 다이이치 상교가 최근 에너트도 재형 변경을 선언하는 등 알테오젠에 대한 호재가 지속되고 있다. 알테오젠은 정말 주가 상승 요인이 수두룩하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네, 3일 KG0인 MP닥터 따르면 알테오젠의 이날 주가는 전일 대비 약 1% 오른 32만 5천 5백원의 거래를 마쳤다. 오늘도 추가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알테오젠의 시가총액이 17조 3천억원, 전날 에코프로 BM에 뺏겼던 코스닥 시총 1위 자리를 완전히 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테오젠은 혈관 주사 제형에 의약품을 피아 주사 제형으로 변경할 수 있는 히알루로니다제의 플랫폼 하이브로 자임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피아 주사 제형 제품은 병원에 가지 않아도 환자가 스스로 집에서 직접 주사를 놓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당한 편의성을 제공한다. 알테오젠은 약물의 체내 지속성을 늘리는 넥스피, 플랫폼, 항체의 원하는 부위에 링커를 붙일 수 있는 항체 약물 접합제, 플랫폼 넥스맙 등도 갖추고 있다. 그래서 알테오젠은 지난 2020년 ALT B4를 글로벌 빅파마 머크에 총 4조 6천억원 규모로 기술 이전했다. 엄청나죠? 이후 지난 2월 이를 독점 계약으로 변경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알테오젠의 주가가 치솟기 시작했다. 이밖에 총 4건의 ALT B4 기술 수출 성과를 대면서 알테오젠이 정말 주목을 엄청나게 받았죠. 그래서 바이오 업계에서 알테오젠의 주가 상승 여력이 아직도 남아있다고 보고 있고요. 당연하죠. 신고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면역항암제의 글로벌 1위 매출 제품을 보유한 머크의 키트루다 SC 임상 3상의 종료 및 결과 발표가 다음 달 23일 예정되어 있다. 해당 임상은 알테오젠 기술을 활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상 성공 시 알테오젠의 ALT B4를 활용한 첫 블록버스터 제품 성공에 대한 상징성이 부각될 예정이다. 그래서 머크가 키트루다 IV로 획득된 40여개의 적응증들은 추가 임상 없이 현재 키트루다 SC 임상 3상 결과만으로 모두 SC로 전환될 수 있다. 이에 SC 전환률은 2028년 보수적으로 잡았던 50%가 아닌 80% 이상도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다는 것이 바이오 업계의 관측이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종목이고요.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상승 추세 가고 있죠. 그러면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저점 구간들 이렇게 눌림목 구간이 나오잖아요. 이럴 때는 오히려 개미 터는 부분으로 좀 보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추가 대응을 하는 겁니다. 이럴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인 분들이 이런 기회를 잡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추가 대응, 추가 매수, 그리고 신규 매수 이렇게 매수를 해야 되는데 개인들이 언제 해야 될지 정확히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제가 정확하게 얼마 원 확실하게 잡아드릴 거고 말씀드릴 거예요. 저점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추가 대응 할 수 있게 도움드릴 거고 중요한 건 가장 중요한 게 대응인데 이렇게 추가로 매수했다고 끝이 아니죠. 어떻게 될까요? 엄청나게 상승이 이제 쭉 나올 거예요. 신고가 돌파했기 때문에 매물대가 없습니다. 그러면 엄청나게 상승이 나오는데 중요한 건 고점 신호가 포착이 되면요. 고점 매도를 해야 돼요. 근데 이 고점 매도도 개인분들이 정확하게 언제 해야 될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제가 실시간으로 소통방에서 정확하게 얼마 원 확실하게 잡아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고점 매도 도움드릴 거고요. 확실하게 고점 매도 하면서 정말 큰 수익 구간에 현금 확보가 되고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계좌 리밸런싱 되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여러분들의 수익 극대화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계좌는 엄청나게 상승한다. 그래서 이 모든 대응을요. 여러분들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저와 함께 할 거고요. 이 모든 게 무료예요. 그래서 무료인 만큼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꾹 한번 눌러주시고요. 저와 함께 하실 분은 상단의 번호 010-4983-8709 이 번호로 숫자 1 문자 주시면 제가 바로 답장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정말 지금은 강력하게 홀딩해 주시면 되시고요. 중요한 건 눌림목 올 때마다 이런 자리에서는 제가 추가 대응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엄청나게 올랐을 때 고점 신호가 포착이 되면 제가 정확하게 매도까지 도와드릴 거고 하지만 이게 이제 신고가 뚫고 엄청나게 상승이 무조건 나오는데 고점 신호까지는 기간 소요가 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루하지 않게끔요. 제가 프로젝트 하나 진행해 드릴 건데요. 300만원으로 5개월 만에 9600만원 만들기 프로젝트 진행해 드릴 거예요. 무료 텔레그램 방 운영 중인데요. 이제 신청하실 분은 010-4983-8709 이 번호로 숫자 1 문자 보내주시면 되시고요. 세력 주도주 단기 종목을 3개에서 4개 추천드릴 거예요. 매주 최소 30% 이상 수익 가능하고요. 월 수익률은 최소 100% 이상 가능합니다. 투자금은 300만원이면 충분하신데요.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5천만원이든 1억원이든 큰 자금으로 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300만원이면요. 5개월 뒤에는 제가 9600만원 이거 반드시 만들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실현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소통방에 오셔서 눈으로 직접 확인 가능하시고요. 그래서 5개월 뒤에는 저에 대한 실력 검증이 완벽하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매매하는 원칙이 있는데요. 세력주 매매 원칙 3가지. 재료가 이슈가 지속적인지 확인하고요. 지지라인 체크해서 바닥이 맞는지 확인하고 세력 매집이 됐는지 정확하게 체크해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겠지만요. 주식은요. 세력들이 매집을 해야지 주가가 크게 올라요. 근데 개인들이 물량을 많이 들고 있다. 주가가 크게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진행해 드리는 거는 바로 세력, 주도주 이렇게 해 드릴 건데요. 이 매수 매도 타이밍을요. 개인분들이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제가 정확하게 얼마 원 확실하게 잡아 드릴 겁니다. 신호 드릴 거고.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초보자분들도 가능하시다. 그래서 초보자분들도요. 손가락으로 매수 매도 이것만 하실 수 있으시면 누구나 다 참여 가능하시니까 모두 다 참여해 주시고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주식 투자하면서 손실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손실 보시는 분들은요. 고점에 매수해서 저점에 공포감에 매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개인분들이 90% 가까이가 손실을 본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손실 보시는 분들은요. 절대로 무조건 참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손실 계좌를 제가 수익으로 바꿔 드릴 겁니다. 네. 그래서 원금 복구해 드리고 반드시 수익으로 제가 이끌어 드릴 테니까 무조건 참여하시고요. 참여하는 방법은 010-4983-8709. 이 번호로 숫자 1 문자 주시면 제가 바로 링크 보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5개월 뒤에는 9,600만원 이거 만들어 드릴 건데요. 어떻게 만들어 드리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월평균 100% 이상 수익을 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1개월 차에 큰 금액으로 할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죠. 300만원이면 충분하신데요. 이 300만원이 1개월 이후에는 600만원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2개월 차에는 600으로 여러분들 1,200만원 수익금 만들어 가십니다. 3개월 차에는 1,200만원으로 여러분들 2,400만원 벌어 가시고요. 4개월 차에는 2,400만원으로 여러분들 계좌가 4,800만원 도달하게 됩니다. 대망의 5개월 차 여러분들 4,800만원으로 드디어 여러분들 계좌가 9,600만원 이렇게 달성을 하게 됩니다. 제가 반드시 달성시켜 드리고 실현시켜 드릴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실현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소통방에서 눈으로 직접 확인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제가 100% 이상 수익을 내드리다 보니까요. 여러분들이 5개월 뒤에는 억대 자산 이렇게 만들어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 계좌에 1억 시드가 마련이 되실 텐데요. 이때부터는요. 여러분들 정말로 경제적 자유 이렇게 가는 길이 만들어진 거고요. 제가 1단계 목표를 달성시켜 드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경제적 자유로 가는 발판을 제가 만들어 드린 건데요. 이 발판을 밟고 더욱 더 올라가실 수가 있다. 어디로? 경제적 자유로 가는 길을 제가 무조건 만들어 드릴 거고요. 네 여러분들 1억 시드만 돼도 5%만 수익이 나도요. 500만원 수익이에요. 근데 이 500만원이 절대 잔금액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직장인분들 내 월평균 소득이 300만원이라고 해요. 300만원이면 500만원 어떻죠? 근로소득보다 투자 소득이 더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때부터는 여러분들 경제적 자유로 가는 길이 만들어진 거고요. 이때부터는 실제로 여러분들의 삶에 변화가 좀 있을 거예요. 정말 좀 더 풍요로워지면서 여유가 생길 거고요. 그리고 시간적인 여유가 생기다 보니까 가족분들과 외식하실 때 맛있는 거 드실 때 정말 돈 걱정 없이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가족분들과 여행을요. 1년에 한두 번 정도 다녀올 수 있어요. 어떻게 편안하게 제가 편안하게 다녀올 수 있게끔 책임지고 만들어 드릴 거고요.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100만원이든 500만원이든 억대 자산이든 정말로 너무나 소중한 자산이거든요. 그래서 이 소중한 자산 이제부터는요. 절대 잃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은퇴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소중한 자산 제가 지켜드리고 반드시 수익으로 이끌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수익 내드릴 거니까 저와 함께 하실 분은 상단의 번호 010-4983-8709 이 번호로 숫자 1 문자 주시면 제가 바로 답장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문자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와의 인연이 시작이 되는데요. 이렇게 인연 시작되신 분들 한두 달 뒤에는 저에게 감사하다 고맙다 이렇게 문자를 많이 주세요. 그래서 저와의 인연이 시작이 되는데요. 이렇게 인연이 시작되면서 문자 주신 분들 정말 문자 받을 때마다 너무나도 보람을 제가 많이 느껴요. 그래서 보람 느끼는 만큼 여러분들 반드시 수익 내드릴 거고요. 제가 단기간에는 여러분들께 호화롭게 이렇게는 좀 못해드려요. 그치만 1, 2개월 이후부터는요. 여러분들 생활자금 그리고 여유자금 가장 중요한 노후자금 이런 걱정은 하지 않게끔 제가 책임지고 모든 도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움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저와 인연 되실 분은 상단의 번호 010-4983-8709 이 번호로 숫자 1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방송 봐주신 분들께 특별한 선물 하나 드릴 건데요. 9월 대형 세력 매집 종목이에요. 헤리스 미국 대선 인맥주인데요. 강력한 상승 파동 확신되는 종목으로 지지라인 체크돼서 바닥이 잡힌 종목입니다. 세력주 매매 기법 포착되었고요. 3가지 매매 원칙 확인되어서 최소 목표 수익률은 500% 이상이에요. 그래서 이 종목은 5배 이상 오를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천만원만 매수하셔도 5천만원 이상 이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이 수익금 여러분들 꼭 가져가시고요. 이거 제가 선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무료로 드릴 거고요. 무료인 만큼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꾹 한번 눌러주시고요. 이 선물 받아가실 분은 상단의 번호 010-4983-8709 이 번호로 숫자 1 문자 주시면 선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선물이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까지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2024년 11월 미국 대선 헤리스 대장주, 헤리스 트럼프 지지율을 보겠습니다. 50% 46%, 50% 46%, 50% 46%, 미시간,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 세 곳 다 헤리스가 압도하고 있죠. 그래서 대형 세력 매집 종목, 헤리스 미국 대선, 인맥주 이렇게 들어갈 건데 인맥주 들어가는 이유는 헤리스 부통령, 한국인 친인척 있다, 한인과 한 가족이다. 그러면 엄청난 인맥 재료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인맥주를 저희가 포착을 했고 저점에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선물로 저점에 매수 이렇게 도와드릴 거고 이렇게 저점에 매수해서 대선주로 편입이 되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상한가로 최소한 5방 이상 이렇게 움직일 거고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 종목 매수하게 되면 10배 이상 오를 종목이에요. 이렇게 10배 이상 오르는데 저희는 안전하게 5배, 500% 이렇게 먹고 나올 겁니다. 그래서 함께 매도하고 나올 거고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거 종목 1,000만원 매수하시면요. 5,000만원 이렇게 만들어 가신다.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 수익금 꼭 가져가시고요. 이거 선물 무료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료로 꼭 받아가시고 무료인 만큼 구독과 좋아요 이렇게 한 번씩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선물 받아가실 분은 010-4983-8709 이 번호로 숫자 1 문자 주시면 선물 드릴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이 확실하게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왼쪽의 종목 보시면 이 종목은 대상홀딩스 우라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 종목은 어떤 종목이냐. 이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죠. 대선주로 편입이 됩니다. 그래서 편입된 이유는 이정재의 연인이 최대 주주로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한동훈과 이정재의 친분이 있고요. 그리고 사진 찍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선주로 이렇게 강력하게 편입이 됐고 대선주가 국내 증시에서 워낙에 강력하다 보니까 대선 도전인 총선 전에 엄청나게 상승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점에 7,000원에 매직을 했었고 이 종목이 대선주로 편입되면서 어떻게 됐냐. 이렇게 됩니다. 상한가로 6방 이렇게 움직였고요. 실제로 한 달도 안 돼서 엄청나게 상승이 나왔죠. 그래서 최고점은 6만 5천 3백원 이렇게 갔다 9배 올랐습니다. 대선주가 엄청나게 강력하다는 거고요.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는 종목은 미국 대선주죠. 훨씬 더 강력한 종목이에요. 그래서 헤리스가 지지율도 압도하고 있고 그래서 헤리스 임맥주 이렇게 드리는 건데 이 종목은 최소 10배 이상 이렇게 올라갈 종목이에요. 하지만 저희는 안전하게 5배 500% 이렇게 먹고 나올 거다. 함께 매도하고 나올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1,000만 원만 매수하셔도요. 5,000만 원 이렇게 만들어 가실 겁니다. 이렇게 수익금 가져가시고요. 반드시 이뤄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 종목 선물 드리는 거니까요. 선물 무료예요. 무료인 만큼 구독, 좋아요 이렇게 한 번씩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오른쪽 종목도 보시면요. 이 종목은 아티스트 유나이티드라는 종목이에요. 이 종목은 전에는 와이더 플랜이셨는데 아티스트 유나이티드로 변경이 됩니다. 이 종목은 어떤 종목이냐. 마찬가지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죠. 대선주로 편입이 됩니다. 이렇게 편입된 이유는 이정재가 이거는 아예 지분을 투자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워낙에 더 강력하게 편입이 됐고요. 한동훈과 이정재 마찬가지로 친분이 있고 사진 찍은 내용이 있죠. 그래서 대선주로 편입이 됐고요. 대선주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워낙에 강력하다 보니까 이 종목 역시 대선 도전인 총선 전에 엄청나게 상승이 나와요. 그래서 저희가 2750원에 매집을 했었고요. 이 종목이 대선주로 편입이 되면서 어떻게 됐냐.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상한가로. 이 종목은 8방 이렇게 가게 돼요. 그래서 엄청나게 상승이 나왔는데 한 달도 안 돼서 최고점 29,850원 도달하게 됩니다. 이 종목은 10배 이상 올랐죠. 10배 이상 이렇게 갔고요. 그만큼 대선주가 국내 증시의 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는 종목은 미국 대선주죠. 훨씬 더 강력한 종목이고요. 헤리스, 임맥주 지지율 압도하고 있고요. 최소한 10배 이상 오를 종목인데 저희는 5배, 500%만 먹고 함께 매도하고 나올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천만 원만 매수하셔도요. 5천만 원 이렇게 만들어 가실 거예요. 그래서 이 수익금 꼭 가져가시고요. 선물 무료로 드리는 만큼요.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이렇게 한 번씩만 꾹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선물 받아가실 분은 상단의 번호 010-4983-8709 이 번호로 숫자 1 문자 주시면 선물 드릴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